이 시각 세계입니다. 뉴질랜드의 국기 선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과연 어떤 국기가 선정될까요?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파란색과 검은색 바탕에 은색 고사리가 그려진 이 깃발. 이게 바로 뉴질랜드의 새 국기 후본데요. 오늘 이 깃발과 현재 국기를 두고 새 뉴질랜드 국기를 정하는 국민투표가 시작됩니다. 뉴질랜드에서는 그동안 지금 국기 문양이 영국 식민시대를 상기시키고 또 호주 국기와도 비슷하다며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. 과연 뉴질랜드의 국기가 바뀔 수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지 주목해봐야겠네요.